또요? 아니 뭐야 저... 옷이 너무 잘... 여러분! 수요 없는 공급! 악무 안공! 로맨스 남자 따라잡기 1편을 기억하시나요? 제가 알아서 합니다. 촬영 시작할게요! 너 나 좋아하시노! 제가 말했다! 나 너 좋아하냐? 오늘은 2편을 준비했습니다! 너를 만나는 날에는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. 내 그리움이 너에게 다 길을 내줘게 해. 잘 지냈어요? 응. 전시회 봤어요. 응. 응. 그래도 멋있더라. 응! 너무 해맑은 거 아니야? 아이씨! 저번에 사진 찍는 장면이 반응이 좋았어가지고... 또요? 제발 런쥬 또는 런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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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고 온 사랑 위로 삶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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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삶이 흐른다. 아! 너무 추운데?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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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라보네 나의 입술이 너를 부풀려보는 것 송아 씨 있었네요? 무슨 일인데요? 할 말이 있어서요. 좋아해요. 좋아해요. 알겠어요. 좋아요. 좋아한다고요? 좋아해요. 좋아해요. 이 말 하려고 왔어요. 내 마음 들리나요? 우리 박준영 선생님, 김민재 배우. 이 영상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안 봤으면 좋겠고 저희 SBS에서 또 같이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요즘 그의 우리는에서 김성철 배우의 연기가 너무 좋죠? 하지만 그 전에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도 있었습니다. 왜 왔어? 미안해. 너의 옆자리에 어느 정도 걸맞는 그런 사람이고 싶었어. 이제는 다 부지럽다. 그지? 잘 가.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. 로맨상을 받을 선물 드라. 이 말 해드리겠습니다. 뭐야? 뭐야? 너 도대체 뭐야? 너 바보예? 왜 말을 못해? 저 자식이 철로 보인대! 왜 말을 못하고 철로 보이냐고! 나는 한기주치 생각해서 참은 거라고요. 참아도 내가 참아. 너로 참으래? 그리고 참을 이유가 뭐야?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. 내 거다. 틈뽕이야. 왜 말을 못해요? 이 꼴로 하고서 어떻게 그래요? 메디컬 로매스 하면 빠질 수 없는 드라마죠. 낭만 닥터 김사부입니다. 너 왜 나 안 붙잡아? 본원으로 가고 싶어 했잖아. 그래서 넌 나 안 붙잡고 싶다고?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려고. 그럼 뭐 네가 알려준 그거 그거 하지 뭐. 내가 알려준 거? 리셋. 여러분. 오늘 역시 보기 힘드셨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. 하지만 배우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연기를 하는지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했어야 했기 때문에 저희 감독님들 또 로맨스 드라마 많이 만져주셔서 저희 로맨스 3주 한 편이 다가오도록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저희 또 하나 또 찾아올 테니까요. 좋아요, 댓글 많이 많이 써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 저기, 나 쳐다보시네. 시크, 시크, 피스. 왜? 왜? 아, 이거 문이 안 찼어. 뭐야? 너 도대체 왜 이런 거야? 참아도 내가 참아. 너 나 못 참아? 옷이 너무 작아야 해, 너. 옷이 너무 작아, 너. 옷이 너무 작아야 해, 너. 뭐, 그거 확인도וחла? 수 candy. 안녕하세요, 여덟이. 시크, 미처ена? 이 비도 minus 그게 뭐야? 이거 너무 작아서 잠시. 아침ام 꺾인다. 이걸 등장하고 놀다가 놀다가ravel 이거 만져ım까? 지금 세чик트 quieres해.